10월 29일 화요일 저녁 8시 울산 아트홀 마당에서 개최 동서양악기 크로스오버팀 앙상블제이의 전통 풍류 소재 글로벌 뮤직 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박수정 기자 청년음악단체 앙상블제가 오는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8시 울산 아트홀 마당에서 울산 문화관광재단 2024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선정 작품 울산의 낭만을 개최한다. 앙상블제이는 부 울 경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음악단체로 전통기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현대 흐름에 맞는 대중적이며 아카데믹한 음악을 추구한다. 이 공연은 울산 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통악곡 도드리의 음악적 요소를 풀어낸 위촉 초연작 돌고 돌아드니 울산의 밤을 수놓는 상공업의 야경이 떠오르는 초연작 별괴적부터 서용설화의 처용을 모티브로 제작된 윤리곡 태화강의 갈대숙과 재즈를 결합한 한위바람 대금의 청아한 소리로 그리운 고향이 생각나는 강마을 등 총 6곡을 전통악기와 첼로의 크로스오버로 편안한 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 울산의 낭만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각각의 곡마다 어울리는 조명 및 꽃 도자기 동양풍 오브제 등의 연출이 함께 진행돼 더욱 풍성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또 지역을 넘어 세계로 발돋우 많은 가야금 대금 타악과 첼로 연주자로 구성돼 음향의 조화를 이루고 전통 풍류를 재해석해 현대적 감성으로 표현한 곡들로 관객을 맞이한다. 앙상블 제의의 정정윤 대표는 옛 선비들이 자연을 벗 사마풍류로 수양했듯이 편안하고 품격 있는 무대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3년간 준비해놓는 작품인 만큼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앙상블 제의의 울산의 낭만은 전 좌석 무료로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울산문화24와 앙상블 제의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앙상블 제의는 부, 울, 경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음악단체로 전통기약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현대 흐름에 맞는 대중적이고 아카데믹한 음악을 추구하며 순수 예술단체로 지역문화 활성화 국내 문화활동 및 해외민간 사절단으로서 성장을 목표로 활동한다. 앙상블 제의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다.